아 이거 리틀 나이트 메어때문에 이게 자꾸 꺼져요 또 언제 꺼질지 몰라 아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한별님 10개 얻습니다 10년이 간호돌이 사랑해 선인이 어서오세요 리틀 나이트 메어 시작합니다 정신 누구세요 주황 추황 노래하나 킵이요? 이 상태에서? 방금 귀부인을 기억하라구요? 저라구요? 우리 사랑제 또 언제 꺼질지 몰라요 어디 어디 컴퓨터로 바꿔야 되냐 완전 화나네 1,2,3,3님 어서오세요? 최은신님 어서오세요? 으 놀이가 너무 무섭다 1,2,3 얘 뭐지? 이거 데리고 가는건가? 얘는 뭐지? 아 추리 탈출 게임이예요? 추하아 헉 누가 죽어있어 기다래 여기 이거를 저기로 끌고가서 으으 노래 너무 무섭다니 이거는 딱 봐도 이거 열나고 뭐지? 뭐지? 야아 캐릭터가 너무 귀엽잖아 캐릭터 왜 귀여운데 으이소 레이키 헬로 우우 저거 모양 그냥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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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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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! 으잉! 으잉! 나오세요! 어, 여기 이렇게 하는거구나 말뚱말뚱 여기 얘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근데 게임은 전혀 안 무서운거 같아 흐흫흐흐흐흫 흫흫흫 해버미는 뭐 그거 뭐 리추아 저기 미는게 아니면 뭐지? 들어가는 것 같진 않고 별로 무서운 게임이 아니라고? 내가 이거 하는 분들 봤는데 그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게 생겼어 아! 기무치! 아 중간에 등불이 있어 그게 저장하는 거래요? 어 꿈이었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빨리 가지? 저길은 넘을 수도 없고 점프 여긴 들어가라고 있는 건가? 어이씨 에이씨 에잇 무거워 캐릭터 적었다고요?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좋은 말이겠죠? 이씨 에잇 무거워 이씨 에잇 무거워 오소 오소리 나 어이? 누가 이것저것 연결해놨냐? 어이? 여기? 여기! 어이 무서워 추첨 감사합니다 아야! 어이 졸려서 못 버티겠어요? 환빌리 추나이 화이팅! 이걸 떼는건 아닌가? 아니다 에 여기는 그냥 나가는거구나 저 밑으로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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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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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를 내리면 되겠구나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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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여기 손이 있네 어쩌라는 거지 올라와서 어쩌라는 거지 에잇 이거 하는거 같은데 아니네 호왕 여기도 전기가 있네 계속 뛰어야 된다고? 아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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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겠어 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잇 호잇 아 아 보티보티보티 킬 킬터 아기자기해서 부럽 부럽다고? 아니 귀엽다고? 귀엽긴 한데 여기 보니까 막 무서운 아저씨가 야 올라가 야 이 바보야 올라가라고 반전이 무섭다고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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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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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! 자아리싼 와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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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우스 으쒰, 막혔어 시쒰 저게 너무 높은데? 아 본방에선 다 먹겠어? 아 본방에선 다 먹겠어 아 본방에선 다 먹겠어 뭐였어요? 아 이게 그거구나 저장하는거 여기 위에는 아 어떻게 아 호잇 호호잇 어쩌라고 저기 올라가는건 있어요? 저기 올라가는건 있어요? 스프링님이요? 어떤 스프링님이요? 스프링님 누구야? 언니분이 그러면 아프리카로와요 바보야 바보야 아프리카로 오세요 바보야 아하 쟤 오 쟤야지 쟤야지 손이 들어오는건 아니겠지 아기들은 왜 자고 있는거지? 얘네 납치된 애들인가? 다시 안오는건가? 관림까지요? 왜요? 한방에 못오나요? 기분 웃음이 어르신! 아기들이 자고있어 여기 겁나 시끄럽네 뭐지? 이거 끌고 오면이 끌 수가 없구나 아니구나 드따 드빵만한게 뭐라고? 드빵드빵드빵 호잇! 뭐죠? 캠이요? 캠 못끼겠어요 캠키면 또 꺼질까봐 저쪽쪽쪽이 어? 응가매려온거 보다 화장실을 찾아야하나? 얼마나 응가가 매려오면 아 헐 설마 배고파서 죽는건가? 저기 생선같은게 있어보이는데 어? 아기야 나 밥좀 줘 아기야 나 밥좀 줘 아기야 나 밥좀 줘 고마워 근데 넌 거기서 뭐해? 하니? 아기야 거기도 뭐해? 으어? 빵이 아니에요? 어? 똥인가 그럼? 여기서 여기도 자살하는게 있네 이 루시우는 또 뭐니? 안녕하세요 여러분 캠이 언제였나? 흐아 또 올라가야되는구만 먹는게 항상 반전이라구 또 올래라 사모사님 안녕하세요 또 올라가야되는거구나 아 올라가는거구나 저기있구나 아 오오오오오이 우오오오오오오이 우이안오킹 우이안오킹 이잉 야 그리고 라이터에 불 붙였잖아 근데 왜 아 불 붙여서 여기까지 온 건가 아 그런가요 이 높이면 나무나 다 죽나 아 저게 불 붙였는데 저거 그거라며 저거 저장되는 거라며 그냥 밑에서부터 해 올라오기 찬찬하오 단풍이야님 추천 감사하추추추 단풍이야님 주자에 되고싶은 추누남 단풍이야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완전 어려운 부분도 있던데 이게 아 아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하 어쩌라고 저기 갈려면이 저기로 가는 거 같은데 저요? 아 아 아 연령이네 뭐이냐 뭐냐 아 아 아 아 도전 아띠 아띠 미안하게 내가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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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어똥 가즈 바는 바나나요 바나나 바나나 과연 아 아.. 키가 너무 작아? 큰고민이 어서오세요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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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요? 유튜브 큰고민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사물 보티보티보티 키도 작고 약골에다가 얼마나 못 먹었으면 좀 밀고 가 아 보다 이렇게 이것도 열리는거 również 보다 이렇게 엑둑 여기도 뭔가 빨리 달려야 될거같다 아 나와 아 수고야지 있다 뭐가 있는지 아 호호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고깔이 있어요? 어? 밑.. 밑에까지 왔어! 아닌가? 어? 오실거죠? 페이스북도 있어요!